아 그렇습니다. 개명도 하고 저같은 경우도 장명도 하긴 합니다. 하지만 장명이 주전공은 아니에요. 그 다음에 장명 전공하시는 분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내가 왈가발고 거창이 못 들겠지만 제 생각을 말씀드린다면 저도 이제 그 한 당사자이기도 하고요. 제가 힘들 때 철학관에 갔더니 너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명을 해야 된다고요. 바꾸지는 않았지만 그때 당시에는 제가 사업을 할 때라 200을 달라고 했었는데 줄 수 있었지 그걸 가지고 뒤로 자빠질 만큼의 금액은 아니었단 말입니다. 그런데 사실 그 연태관이 쭉 써왔던 이름과 신빙성 신뢰감 같은 것은 사실 의심이 좀 해서 갈등을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이름을 철학관에서 짓는데 그 사주 팔자에 필요한 글자들이나 그걸 넣어서 이름을 짓거든요. 뭐 종민이다. 가정을 합시다. 그러면 종민의 그 지읒은 지치시로 해가지고 이게 그 사람의 금의 기운이 이제 필요하고 물의 기운이 필요할 때 종민이라고 지은 겁니다. 그럼 지자가 그 금의 기운을 성향을 두고 있어요. 그래서 그 금의 성향이 띈 지치시 거기에서 뭐 지를 쓰든지 치를 쓰든지 뭐 시를 쓰든지 썼든가. 그러니까 종자를 썼겠죠. 지를 사용해서 종. 물의 성분은 B, B, P로 들어가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민자를 넣어준 거예요. 종민이. 이제 이렇게 해서 져줘서 뭐 장명료 얼마나 받았나 요즘에는 모르겠네. 한 도십만원 받나요? 그렇게 장명을 해주기도 하고 그 회사 명칭도 그 사주에 따라서 어떤 기운이 필요하냐에 따라서 지는데 제 아는 분들 중에서도 계명을 넣은 사람들이 꽤 많더라고요. 의외로. 하다못해 학생도 해요? 학생도 했는데 왜 했느냐. 그 이유가 점도 보고 사주도 보고 했는데 도대체가 팔자의 변의 기미가 안 보이는데 이름을 바꿔서 쓴 사람들이 꽤 있어요. 주위에. 그러면 그 사람들의 삶의 보면요. 안 바꿨을 때나 바꿨을 때나 변동이 되는 겁니다. 그러면 이름은 사주 팔자에서 논해야지 되고 안 되고 흥과 행. 이거는 사주 팔자에 넣어야지 이름을 갖고 논할 필요는 없지 않나. 그 다음에 이름은 남이 들어서 기억하기 좋은 이름이 참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